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전기주전자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홈플랜인 무선 전기포트입니다. 가성비 전기주전자로 외부에서 수위 볼 수 있고 작동법 간단하며 막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4위는 키친아트 유리 전기주전자입니다. 세척 상당히 편리한 제품으로 유리로 희생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디자인 깔끔하며 가성비 우수합니다. 3위는 드론기 메탈릭스 전기주전자입니다. 감성 만족도 높은 전기주전자로 작동법 간단하고 디자인 고급스러우며 내부 세척 편리한 제품입니다. 2위는 샤오미 스마트 전기포트입니다. 다양한 기능 제공되는 전기주전자로 맞춤형 보호 모드 지원하고 어플 연동 작동 가능하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1위는 필립스 3000 시리즈 전기포트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전기주전자로 기본해 충실한 제품이며 디자인 깔끔하고 작동법 간단하여 일반적으로 쓰기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